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흥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푸틴이 돈바스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증시가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휴장이었죠. 유럽증시도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우리 증시 일찍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학습 효과가 좀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시수를 한번 보시면 우리 증시 일단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나스 선물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입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폭의 급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럽증시는 2% 독일이 2% 정도 영국이 0.4% 프랑스 2% 한 2% 수준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13% 정도 아주 급락을 했죠. 자, 러시아 증시가 급락을 한 부분은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본 증시는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전쟁이 일어나는 수준에 진입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막상 이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었지만 아주 크게 전세계적인 세계대전으로 치닫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 가격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증시 자체가 아주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증시는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죠. 위치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 보시면 위기는 기회다.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50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100억 정도 매도 코스피는 700억에 8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양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박스에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박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라고 20일 보도가 나왔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박스 지역의 저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설명을 했죠. 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우크라이나와 무력 충돌 위험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즉시 대러 제재 논의를 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 푸틴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돈박스 지역에서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진어 반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나토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서 전쟁 위기가 고정 가운데 지금 나타난 상황이고 참 문제죠. 지금 보시면 여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박스 지역 자, 돈박스 지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진어 반군 내전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넷스크 인민공화국 수립선포, 국제사회 승인을 못 받았고 러시아는 반군에게 군사 병력을 지원하고 주민 수십만 명 러시아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막 쓰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돈박스 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묶기 위해서 유사시 제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자, 지금 이제 긴장이 상당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자, 우리 중시 지금 이 코스피는 외인 기관 개소에서 매도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부분은 외인들은 지금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흔들어 대고 있죠. 흔들어 대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1%대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게 되면 지금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죠.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지금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비슷하죠. 이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어택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대 수준 하락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 자 지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내리고 있죠.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에서 3%대 하락을 보이는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택트 관련 주들도 1%에서 2%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게임 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는 페네우션 HM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요런 분위기에 셀트리온이 1%에서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투심이 좋을 수가 없죠. 투심이 좋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이미 저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위치죠. 아주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위치와 현재 셀트리온을 둔서는 환경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런 학습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또 자금들은 계속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또 이런 공시가 나왔죠. 자 이런 분위기로 내려오는 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또 셀트리온 쪽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 강력한 저가 매수 지금 우근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지금 상당히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 매입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을 수 없는 그런 지금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지금 저게 2014년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렇게 돈바스 지역에서의 진입명령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증시를 완전히 그냥 뭐 크게 나락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찌 보면은 국제적인 그런 악재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너무 크게 걱정을 할 이유는 없다.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3월달 이 분식객의 의혹 이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한 지금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위치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정말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수준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완벽한 악재 가 아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 또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매수기회였구나. 지나고 나서 항상 그렇게 깨닫게 되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